우리의 사랑이니가 늘 바라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이 목소리, 감기 걸린 목소리 감기 걸린 목소리로 노래를 하니까 너무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노래는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헬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거예요 제가 자주 불러서 부르는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오빠들이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질리겠다 오늘도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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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감기 너무 심하게 가졌어요 목 감기 열도 좀 나고 말씀해서 하여튼 좋은 노래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옆에... 미디 룸에 기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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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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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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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에도 나오고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쪽은 목에 힘 줘야 되는데 못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 제발 그대 제발 내 맘 알아주길 바래 왔어도 좋네 내 맘 내 맘속한 조리 오늘 말 드려 맑게 깃더라도 모든 바람 모두 우릴 축복하며 우연이 아니죠 몸이 익어 혹시 몸이 익어 자꾸 그대 맘을 남아줘 내 맘을 남아줘 내 맘을 남아줘 내 맘을 남아יש게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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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지 내일 병원이라도 가세요 왜 열을 감기야 감기기획이래요 아 안돼요. 보내지 마요. 저 약 잘 안놔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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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다. 진지했어. 이 목소리는 지금 약간 데스페라도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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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 목소리 가두고 싶다. 감기 걸린 목소리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야 요새 그 D.O 신곡 괜찮아도 괜찮아 그 노래 많이 듣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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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잘먹습니다. 죽는 병은 아니죠. 병원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이면 잠시만 더 드릴게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곱창 닭발 좋아해요? 환장하죠? 막고싶어요? 여기를 고정하자 눈총을 맞춰서 운동하는 중 그도 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환약이요? 환약 쓰잖아요 진짜 좀 여리고 그냥 그래요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키워드 역시 인상이 잘 좋으시네요 그럼 이제 방송 종료할게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행복을 다하겠습니다 안녕